영덕에서 회를 먹은 대학 교직원들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. 영덕소방서에 따르면 경북 안동의 한 대학 교직원 9명이 어제 낮 영덕군의 한 식당에서 회를 먹은 뒤 오후 6시쯤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영덕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. 이들은 대학교 워크숍에 참가하러 영덕에 왔다가 회를 먹었으며 보건당국은 이들의 가건물을 제치해 조사 중입니다.